자 능률킴 영어 2 5가 본문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본문 8가지가 있습니다. 한번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문법적 구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쉽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뭐 날언니 부정부사가 앞에 와서 주어동사 도취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고 빨리 가겠습니다. 아이오티 들어봤어요? 아이오티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가 선생님이 지금 아이오티가 요거래요. 우리말로 하면 사물의 인터넷.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어떻게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지 이게 글의 제목이래요. 스스노잉 뭐 이거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죠. 자 비인칭 주어 자 해빌리하게 눈이 오고 있다. 해빌리는 심하게 정도로 해석해야 되죠. 무겁게가 아니라 오늘 아침 브랫이란 애가 was awakened 되어졌대. awake가 pp야 지금 그치? pp란 말이야. 그럼 원래 awake는 아마 깨우다라는 문물을 깨우다라는 타동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모양이 수동 테니까 그치? 깨워진 거죠. 뭐에 의해서? 음악의 소리에 의해서 뭐로부터? 스마트 클락으로부터 스마트 시계로부터. 그것이 went off 그렇게 어려운 수거 아니에요. 고 오프 맨날 나오는 저기 수겁니다. 알람 등이 마다 울리다. 자 알람이 울렸어 몇 시에? 여섯 시에. six o'clock에. 근데 그 여섯 시라는 것은 half an hour니까 이거 30분입니다. 한 시간 반이 아니에요. 내용이 잘 보세요. 한 시간 더 일찍이죠. 더 일찍. 언제보다 어제. 자 어제보다 30분 더 일찍 울렸나봐. 그럼 어제는 몇 시에 울렸어? 여섯 시 반에 울렸겠네요. 그죠? 자 다음.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그의 스마트 클락이. 자 스마트 시계가 receive 받는다. 뭐를 받습니까? 교통이죠. 그죠? 교통. 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교통 정보를 받고. 자 그 다음에 receive가 1번이고 and 다음에 adjust가 2번이야. adjust 단어 좋죠. 뭐하는가? 조정하다. 그지? 조정하다. 뭐에? 그의 wake up. 일어나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according to. depending on 하면은 ~~에 의존해서 ~~에 따라라는 수거죠. 뭐에 따라? 도로의 사정에 따라. 됐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길이 안 막혀. 그러면은 조금 늦게 울리고 좀 길이 막혀. 그러면은 좀 더 일찍 울리나가. 아주 스마트하네요. currently 하면 현재죠. 현재. 그것이 플레이. 무슨 뭐를 플레이해주는데 경쾌한 노래죠. from 경쾌하냐. 노래를 틀고 있다네.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노래는 컴마가 찍혔으니까 절대 death을 쓰면 안 되고요. was chosen.되어졌대. 자 이건 과거형 수동편의 어떤 노래였어요? 선택되어진. 뭐하도록 match 하든. match는 뭐. 맞추다? 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어디에 맞추도록? 그의 취향에. taste는 맛이 아니라 취향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스네븐 유자의 요새 걸그룹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하도록. 자 매치가 1번이고. 엔드 다음에 나온 이 헬프가 2번이야. 도와주러.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죠. 그가 뭐하도록. 잊어버리도록. 뭐를. 어제의 나쁜 모드 기분을.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분사구문 좀 중요해 보이네요. 자 동사인지 나가다가 컴마 나오고. 좋아하고 동사 나오는 분사구문. 뭔마 하면서. refreshed ED까지 잘 보시고요. 신선함을 느끼면서. BREATH는 스탠드업. 서서요. WALKS TO THE CLOSET. 클로셋 안에는 옷장이죠. 옷장에 갑니다. 자 그리고 또 DOOR OPEN. 열리다 라는 자동사야. 자 문이 열리고. A LIGHT 빛이 SHINE. 빛이 비추는 거죠. 자 어디에 비춥니까? DOWN. ON. 어디 아래 위로? 수트가 정장이야. 머릿속으로 그리면 됩니다. 정장에 딱 빛이 내려 쬐는 거야. 근데 이 정장은 어떤 정장이냐. 베스트 가장. 잠깐 묻고 싶어요. FIT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 대명사. 무슨격? 주격이 되는 순간이야. FIT 다음에 INTO 이런 단어를 안 써요. FIT은 어디 어디에 뭐하다. 잘 어울리다. 라는 의미에요. 자 어디에 잘 어울리는. 오늘 중요한 미팅에 잘 어울리는. 그런 정장에 딱 빛을 비추는 거야. 오늘 이거 입어라 이 얘기네요. When he walks into the living room. 거실에 이제 걸어 들어갈 때. 그 TV가 TONE ON 켜집니다. 얘도 자동사네요. 켜지다 라고 해석해야 돼. 오토매티컬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 S가 다 붙죠. 조가 3인칭 단수니까. 그 다음에 스위치. 켜지는 거죠. 이것도. 채널이 이제 돌려지는 거죠. 스위치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채널이 어디에 돌려져 어디로? 교통보고로. 이건 뭐 교통채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통방송이라 나오네요. 교통방송으로 채널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왔을 땐 그의 키친이.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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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까지가 주언에요. 자 부엌의 조명이. 체인지 바꾼다. 색깔을. 뭐하도록 가리키기 위해. 인디케이터는 가리키다. 알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that 이하를. that 자리에 왔으면 안되고. 됐다면 완전. 왔다면 불완전. 자. 그의 커피 머신이. 뭐했다. has a finish. finish 다음에. 이 엔진이 중요합니다. 부로우는 거. 부로우라는 차나 커피나. 그. 내리는 거 있잖아. 그치. 깔때기 했다. 내린다 하죠. 신선한 커피를 위해서. 내리다 라고 나왔나. 오른쪽 해석해. 커피를 내리다. 커피 내리는 게 뭔 의미인지 알죠. 네. 그를 위해. 자. 이 상황이. 자. 뭐할 수 있었다. 곧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바로. thanks to 하면은. 뭐. 덕분에. 그죠. 뭐. 때문에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 thanks to는 뭐랑 똑같다. because 오브랑 똑같다. 오인투. due투.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것까진.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막판에.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L.O.T. 가 아니야. 저거 단어. 자꾸 나도. L.O.T. 로그. 왜. 얘는 대문자로 안 써가지고. 오브란 전치사 때문에 그래. 이거. I.E. 대문자입니다. 자.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들의. 네트워크야. 그치. 서로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Change S가 안 붙었어요. 자. 교환하는. 그 다음에. Act. 어포는. 이 어포는.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뭐뭐에 의해라고 나왔어. 알았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세요. 뭐뭐에. 의해. 뭐하나. 작동하다. 음. 정보에 의해서. 작동하고. 교환하는. 물체의 네트워크다. 근데. 이 정보는. 또 다음에. Collected PP 중요하죠. 수집되어 진이죠. 자. 뭐에 의해서. 어떤 센서기에 의해서. 또는. 소프트에 의해서. 센서기는 그냥. 센서기라 할게요. 감지기죠. 우리말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됐지. 이렇게 돼야 돼. 자. 바로 이 시스템 속에서. 자. 일상생활의 그런 물체. Not only able. also be. 너무나 쉽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전통적인 전자의학. 그렇지. 일렉트로닉 하면은. 전자장치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장치죠. 또한 것들. 어떤 것들. 음식 포장이나. 됐죠. 그렇죠. 또는. 의료 같은 것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can interact with. 단어 좋네요. 뭐뭐와. 뭐하다. 상호작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아. one another는 또 다른 수거죠. 서로. 네트워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죠. right now. 지금 당장. 많은 것들이. is connected to ya. 자. 이것도 수동태 보시고요.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바로. the internet에. 그러나. they have to manipulated by humans. 라고 하네. in order for information to. 아차. 여기 구문은 좀 좋네요. 여기 구문은. 좀 암기해야 됩니다. 네. 힘들어도. 아. 뭐 뭐 해야한다. 여기 수동태 모양도 좋고요. 그 다음에. in order to죠. in order to가. 뭐 뭐 하기. 위에서 잖아요. 그치. 어.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나온. 이 4 플러스 목적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줘야. 그러니까. 얘가 요거 하도록. 근데 또 여기에 또 수동태가 나왔어. 그치. 그니까. 잘 봐. 얘가 이거 되기. 이거 되어지기 위해서. 어. 휴먼즈에 의해서 매니플레이트 되어져야만 한다. 해석이. 그치. 어. 이렇게 해석이 딱 보여야 됩니다. 자. 그것들이. 많은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매니플레이트라는 단어도 좋죠. 네. 조작하다. 자. 선생님 원래 이용해 먹다라고요. 그랬죠. 네. 조작되어자만 한다. 뭐하기에. 정보가 교환되어지기 위해서는. 암기라고 했어요. 네. 자. 조작되어져야돼. 그러나. 뭔가 연결했으니까. 중요하게 또 보시고.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things connected to the internet. 어. 이렇게 필기하기 힘들죠. 자. 주어하고 동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입니다. 이만큼은. 분사가 뒤에서 나와서. 수식이야. 수동 pp가 나온거죠. 연결된.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사물들이. 을비 커뮤니케이팅. 자.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with another. 서로라 있죠. one another. 자. 바로 뭐. 없이. 어. 좋아요. 이 말도 너무 좋네요. 이 단어가. 내용상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인터벤션 하면 무슨 뜻. 간섭이란 단어예요. 인간의 간섭 없이. 자. 이 시스템을. 부스트하다. 부스트는 뭐한가. 뭔가를. 상승시키다. 라고 하죠. 높이다라고 나오네요. enhance란 단어 있지. 또 reinforce란 단어도 있고. 한번 적어볼까. 오랜만에. 아. 단어가 맨날 이렇게 같이 봐야 돼. boost. enhance. 그 다음에. reinforce. 그렇지. 뭔가 다 높이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죠. 의미가. 자. efficiency. 라는 단어가.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알았어요. efficient. 하면 형용사고. efficiency. 하면 명사야. cy로 끊을 명사입니다. 우리말로. 효율성이 되겠지. 효율성을 갖다가. 아. 상승시킨다. 뭐함으로써. save us.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절약해 주면서. 알았지. 절약해 주므로써. save는 해석이 절약해 주다야. 알았지. 덜어 주다. 라고 해도 됩니다. 모른적 해석지에는. 절감하다고 나오네. 우리에게. 돈. 시간과 돈과 노력을 절약해 주므로써. 바이아인지는. 뭐함으로써. 알죠. 자. 어떤 보고서가. expect 하고 있다. expect는. 중요한 게 뭐죠. expect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나온다. 투부 정사가 중요하죠.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더 넘버 어부는. 많은이 아니라.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의 수라고 해석하죠. 어 넘버 어부가. 그치. 더가 아니라 어 넘버 어부가 많은이었지. 자.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된거야. 자. 어떤 장치들의 pp죠. 연결되어진 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도달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더 자리에. 어를 쓰면 안돼. 내용상. 많은이 아니라. 수치가 도달하는 거야. 어디에 도달해. 트릴리언. 트릴리언. 트릴리언은 우리말로 줍니다. 1조. 언제. 2025년에. 됐지. 네. 그러나. 하우웨버가 두 번 연검에서 나오네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시 뭐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뭐할 때까지. 그때까지죠. 언틀 뭐할 때까지. 뭐하기 위해. 뭐하기 위해. 보도록. 그 역량을. 우리의 삶의. 사물인터넷의 효과를. 갖다가. 볼기 위해서. 그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의미가 뭐야. 의미가. 지금. 굳이. 그때가 어느 때야. 2025년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이다. 알았죠. 예. 언제든지. 가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 3요. 스마트 홈이라네요. 스마트. 폰. 출발했죠. 스마트 홈은요. 아. 홈들인데. 집들인데. 어떤 집들이냐. 이렇게 되느냐. equipped with pp 중요하죠. 이 큽이 장비를 갖추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큽이 장비를 외워서. 무엇을 갖추니라고. 어. 뭐. 비슷한 의미로. 이게. 알면 좋습니다. 암드 위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무장돼. 뭔가를 갖추게 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치들. 어떤 장치들. 주어 복수니까. 주격이죠. 주격. 관계되면서. 오퍼레이터에서 암드 위드 씁니다. 오퍼레이터는 무슨 뜻. 작동하다. 어떻게 작동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비로 갖춰진. 또. 얘가 1번이고요. 또. 뭐 될 수 있는. 컨트롤 되어질 수 있는. 수동탭 보시고. 어떻게. 리모틀리.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라고 하죠. 그렇죠. 원격으로 라고 적어볼게요. 원격으로 제어까지 될 수 있는 장치들로 갖춘. 바로. 집들이다. 됐죠. 자. 이러한 장치가. 메이크는 선생님 되게 좋아하죠.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오형식의 유명한 동사죠. 에라이 쓰면 에라이 비용신아. 아. 미안합니다. 네. 보사 쓰면 안됩니다.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더욱더 편하게 한다. 자. For those who.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진짜. 나가 뒤지셔야 됩니다. 엄마한 사람들이죠. 또. 자. 얘가. 아. 주어는 아니죠. 이 전명구에 쓰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 없이. 시끄러운 음악 없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까지 끊어야 되네. 그치.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명구.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 마이트 조동사가 비동사네요. 자. 스마트한 블라인드. 블라인드는 뭐. 그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인스톨 하는 것이. 아마도. 인스톨은 무슨 뜻이야. 설치하다지. 스마트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 될 거다. 라고 하네요. 해답이. 해결제기. 자. 이러한 블라인드가 천천히 오픈하는데. 열린대요. 아침에. 뭐하도록. 렛. 시키도록. 자. 사역동사 걸렸죠. 다음에 목적어. 동사원형 걸려들죠. 그쵸. 예. 그러니까 태양이 자연스럽게. 뭐하도록. wake you up. 너를 갖다가 깨우도록. wake up. you 가해라. wake you up이 돼야 돼. 이 뒤로 가면 안 돼. 이어동사 해가지고. 외워. 이 뒤에 가면 안 돼잉. 응. 너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태양이 깨우도록. 이렇게 하네요. 자. 요 모양은 상당히 중요하네요. 맞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 중요하니까. 암기하십시오. 자. 연결어. in addition. for the more. more. 게다가.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뭐. 또 좋은거. 계속 얘기 나오겠죠. they can regulate 라 합니다. 통제하다. 자. 자. 컨트롤하고. regulate는 항상 같이 나온다. 알았지. 네. 뭐를 너의 집에. temperature.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대요. 자. 뭐함으로써. 조정함으로써. 뭐를 갖다가. 태양 빛의 양을 갖다가. 라고 하네요. 뭐 되어준. 얼로우 되는. 안으로. 라고 하네. 이거 pp죠. 그죠. 그러니까. 얼로우가. 얼로 인하면. 뭐뭐서. 안으로. 두려워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알았지. 그러니까. 안으로 두려워지는. 이렇게 돼야 돼. pp. 오른쪽 해석 잠깐 볼까요. 그냥. 들어오니. 라고 나왔습니다. 해설지에. 또 다른. 헬프풀. 형용사입니다. 도움이 되는 스마트 장치가 바로. 스마트. 뭐다. 냉장고다. 아. 여기 문장 위치 잘 알고. 이제 냉장고 위치. 냉장고 나와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다음 문장. 별표. 좀 줘볼까요. 네. 두개. 왜 그러냐면은. 이거 주워야 아냐. 이거 주워 아냐. 어. 곤이 지나간이라는. 다시 뭐라고. 지나간이란. 형용사입니다. 이거 보어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 바뀐. 무슨 모양이 나왔다. 도치가 나왔다. 음. 주어가. 알았지. 이런 시대는. 이런 날들은. 지나갔다. 여기 주어가. 복수니까. 이 아자리에. 잊으시지 말라가. 시험지에 나올거야. 암기해. 음. 또 여기에. 왠이라는 관계 부사까지 나왔으니까. 그치. 어떤 날들. 너가. 런. 런. 런 아우러브. 런이 이제. 과거형이니까. 과거.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런. 런 아우러브가. 뭣뭣을 다 쓰다. 뭣뭣이 떨어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뭣뭣이. 에. 다. 다. 떨어지다. 이렇게 나오는 해설지에. 런에. I ran out of the gas. 하면 이제. 자동차 해발료 다 썼어. 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가. 우유나 계란 같은게. 다. 떨어지는. 떨어졌던 그런 날들은 지나간다. 됐지. 왜. 바로. 스마트 냉장고가 있어서. 이 냉장고가. 뭐 할 것이냐면. 키트랙 오브가. 뭣뭣을. 계속해서 추적하다. 라고 할까요. 파악하다. 네. 뭣뭣을 파악하다. 라고 나오네요. 기록하는거야. 뭐를. 모든 아이템들을. 모든 문품들. 모양이 다음에. 이렇게 된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파악을 할 것이고. 키비 1번이고. 엔드. 텍스트가 2번이야. 동사야. 이게 문자다야. 문자다. 너한테 뭐하라고. 겟하라고. 얻으라고. 알았죠. 네. 뭐를. 왓을. 왓은 뭔만한 것이지. 그치. 어떤거. 니가 필요로 하는거. 아이고. 어려워. 그렇게 길어. 짜증나게. 더 넥스타임 하면은. 다음에 뭔뭐하면 이라는. 접속사야. 접속사. 해석. 시작. 다음에 니가 쇼핑 가면. 니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가 얻도록. 문자를 보낼 것이다. 잘했죠. 그죠. 네. 대답해 보세요. 잘했죠. 네. 잘 모르겠음. 여보세요. 자. 그것이 또한 기억한데. 익스플레이션. 얘는 저기. 유통기한이야. 데이트까지. 이게 만료란 단어야 돼. 데이트가. 저기. 날짜니까. 유통기한을 또 기억할 거래. 모든 물품들의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너는. 웡트는 윌랏의 약자입니다. 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 하는 거. 가지는 것이죠. 어버워시 전체 되니까. 동명서 나온 거. 스포일드. 뭐 한. 상한. 그냥 외우시고요. 상한 음식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분이 좀 지났는데. 본문 3 했네요. 자. 본문 4까지 일단 찍겠습니다. 하. 힘들다. 자. 갑시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홈 센서기들이. 또한 프로텍트. 프로텍트는 이 후람이랑 친할 수 밖에 였습니다. 뭔가를 뭐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너의 가정을 뭐로부터 손상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결어 잘 보면은. For the more 가 있습니다. 게다가. More of the.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여기는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잘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번 과에서 재고 중요한 요. 구문이 있거든요. 요거 절대 저거 암기해야 되거든. 아. 여기 문법. 날언니 부정부사. 아이고 미안해. 이거. 선생님이. 이번에. 모의고사 데뷔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아. 너네는 안 들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어. 플레이싱. 얘가 주어가 되겠죠. 동사 어딨냐. 여기가 동사네요. 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다른 색깔 해볼까.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놓다 두잖아. 두는 것은 너에게 많은 미래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뭣모에게 뭣뭣을 덜어주다. 아까 그렇게 생각했잖아. 세이브. 아. 아. 모이스처 디텍션. 음. 모이스처는 습기야. 습기. 맞지? 음. 습기. 디텍트다. 감지. 탐지. 어. 탐지. 센서 기드를. 맞지? 어떤 것들 주위에 두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들. 아마도 물을 갖다가 세게 하다. 그러니까 뭣뭣을 세워나게 하는 것. 음. 뭣뭣을. 물을 세. 세다. 물. 뭣뭣을 세게 하다. 좀. 우리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세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물이. 아이고. 우리말이 영어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자. 물이 셀지도 모르는 것들 주위에 감지기를 두는 것. 그러니까. 물이 셀지도 모르는 것들이 예를 들어. searches. 그렇죠. 어떤 것들이 싱크되나. 그 다음에. 보일러나. 아니면. 드레인. 그러니까. 드레인은. 배수관이라고 할게요. 됐죠. 이러한 것들 주위에. 습기. 탐지. 센서기를 두는 것이. 됐습니까. 너에게 많은 미래의. 어떤 트러블. 문제를 갖다가. 덜어줄 것이다. 만약에. 이 푸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랄지라도 위를 쓰지 않죠. 자. 그 센서지가 어떠한. 여기서는. 리기. 아. 명사로 쓰여요. 누수라고 할게요. 물이 새는 거니까. 누수를 감지한다면. 너에게. 노티파이 할 것이다. 뭐합시다. 노티파이. 공지하다. 알리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너에게 알려요. 쏘데. 여기 구문이 다 좋은게 많네요. 쏘데. 쏘데. 쏘데시 붙어있어. 다음에 쏘캔까지. 자주 나오죠. 뒤에거 시작. 뒤에거 뭐뭐. 하도록. 뭐뭐하기. 위에. 이렇게 해서까지. 뭐랑 똑같애. 쏘데. 이노드 대시랑 똑같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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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또 뭐하도록 prevent 아 이거까지 나왔죠 prevent 시작 prevent, stop, keep 너무 많은데 목적어 from ing 구문이죠 해석 시작 목적어가 뭐하는 것을 그치? 뭐하다? 막다 아주아주 중요한 구문이죠 네 암기 하세요 암기 소대 구문도 있고 stop 목적어 from ing 그것들이 어떻게 더 큰 문제로 되는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하면 되요 자 또 좋은 점이 있나봐 그래서 게다가 스마트 시큐리티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네가 즐길 수 있다 새로운 감인데 무슨 감 확실성의 감 그 다음에 통제까지 얻을 수 있다 뭐로부터 어느 곳으로부터 언제든지 됐습니까? 다음 부정 부사가 잠깐 보고 갈게요 특히 특히 낫온리 같은 부정 부사가 문 뒤에 있으면 요 다음에 주어 동사 부분이 도치가 일어나는데 도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의문문 형태의 도치가 이루어진다 알았지? 낫온리 에이브 롤스 구문은 잘 알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잖아 그치? 요기 부분을 잘 보면은 이 새끼가 주어야 지금 여기가 주어고 요 부분이 동사인데 근데 요 캔이 원래 요기에 있었어 근데 낫온리 라는 부정 부사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부정 부사 때문에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야? 지금 요기 부분이 도치가 이루어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요 캔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리로 갔습니다 요게다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는 뭐야? This security system can alert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요러한 문법이 있기 때문에 네 도치가 이루어졌다 이건 N 선생님 볼 때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대표 5개 줄게요 뒤에 한번 또 나오더라구요 알았죠? 네 꼭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문이 요 구간이 너무너무 좋아 본문 4가 왜냐면 For example For the mode 있지 그치? 음 그 다음에 아까 요 if 졸로 시작되는데 소대 구문에다가 Prevent 목적 From ING 도 있지 그치? 요 전체를 다 싹 다 외우세요 나올 것 같습니다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기 구문이 요기에 뭐가 나왔냐 알럿 음 예를 들어서 AOB라는 구문이 나왔어요 A에게 B를 갖다가 알리다 알터를 왜 썼냐 선생님이 네 알럿 원래 알럿이 뭐 경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알리다 네 인폼 A of B도 똑같아요 인폼 Notified 되는데 이건 맞게 일단 너에게 또 누구에게 어 경찰에게 됐지? 요 오브가 나왔잖아 그치? 아 A of B 그 브레이크인 침투를 갖다가 알릴 뿐만 아니라 침투? 침입? 침입이 어울리겠죠 가정에 뭐 우리가 뭐 북한에 갑니까? 네 침입 침입을 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알릴 수 있뿐만이 아니라 얼쏘 구문이야 그것이 또한 얼로 목적어 2도 선생님 좋아하죠 얼로 목적어 2 너로 하여금 뭐하도록 할게 한다? 너의 자 아 휴대폰 아 폰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한다 뭐하도록? 감지하도록 리모터 모니터가 감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너의 집을 어떻게? 원격으로 아 뭐 닥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자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